도로를 다니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도로를 설계 하시는 분이나 건설 하시는 분들이 도로 곳곳에 쉼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쉼터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비집고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가끔 뭐 이렇게 이제 경관이 너무 좋아서 사진 한장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고 말죠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을 하시거나 도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